다네엘서 9장 들어가겠습니다 다네엘서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메데인들의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치리 첫째 해에 나 다네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만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붉은 배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배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인은 죽게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소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령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소에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왕의 명칭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 파라오죠 그런 것처럼 명칭입니다 갈대인의 나라는 물론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다리오 왕이 책복되던 해가 주님이 오시기 전 538년 BC 538년에 있습니다 다네엘은 앞에서 7장 8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과 순냥과 순념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크게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깨달으면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처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네엘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하게 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순환과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을 그는 알았죠 그 많은 날들 동안 있을 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성경을 덮어두니까 심지어 미국 교회에 가보면 성경과 찬송가가 앞에 꽂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빈 몸으로 왔다가 곤때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 그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살길 바쁩니다 이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이 얼마나 긴지 이제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구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울 때 우리도 정말 단일의 심정이 돼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말만 되면은 또 연추만 되면은 단일의 2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뭐 내가 나와가지고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단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깨달은 시간이 된다면은 엄청난 축복이 되겠죠 이제 미리 가보면 24절에 가보면은 말이죠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70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한 2, 3년만 있으면은 다 지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참 복된 소망을 이제 깨달았는데 70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70년은 말이죠 70년에 70년의 7배가 됩니까 7배 490년이 또 앞에 남아있는 거죠 490년이 490년 동안 남아있는데 마지막 7년은 큰 환란이요 이때 뭐 엄청난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은 지금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2, 3년만 되면은 이제 해방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기뻐서 그랬지 뭐 그거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그냥 지금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470년 490년이 또 앞으로 남았다는 거 많은 날이 그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그는 놀랐죠 그래서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그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다 70년 만에 이제 해방된 것을 책들로 깨달았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보겠습니다 25장 예레미야는 중에서 예언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책들을 중에서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장 12절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용속적으로 황폐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11절 보니까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안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이렇게 70년이 차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해가 BC 606년이에요 BC 606년인데 지금 이 아하소로해가 통치할 때가 언젠가면 BC 53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 3년만 있으면 2, 3년만 있으면 이제 해방되는 거죠 6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결국은 해방되죠 그래서 2사에서 44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8절에 보면 고레서에 관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양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넣어지리라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페르사에 고레서 왕을 기름 부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들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들도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예렘에서도 있고요 2사에서도 있고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심지어 창세계도 있고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착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책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5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70권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70권이 되는 거죠 시편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편도 5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70권이에요 하나라 본다면 66권인데 책들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책들이 있었죠 그때 신약이 없었지만 물론 두루마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년에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할 때 앞으로 될 일을 아는데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환란에 넘어가게 해서 그렇게 지구인구의 반을 죽이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욕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으로 와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 전체가 모든 죄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모든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말씀을 보지 않고 배우질 않으니까 앞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면서 노아 때처럼 안일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휴거만 외치는 사람들은요 자기 휴거만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것 불못에 떨어지는 것 짐승의 표를 받고 도망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대환란과 천연한국과 영혼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저 나 휴거만 될 걸 생각하고 그것만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다니엘은 이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 시대는 그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기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면 되는데 그는 앞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듣는 겁니다 그저 내 아니람만 생각하고 그저 내 것만 챙기는 것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뻐해야만 되지만은 내 짐승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또 순냥과 순념새 환상을 보므로서 마지막 적그리 시대에 왕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내 제국들이 더 출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사실과 더불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안을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는데 또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70주가 490년 동안을 또 이렇게 순환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혼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막 깨닫기 위해서 막 그냥 알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가브레엘이 와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우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통 안에 하나 자기 안일함만 취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주님과의 지금 교통하는 전화선이 뽑아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화선이 뽑아졌는데요 아무리 수학이라 대고서 떠들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주님은 듣지도 않고 손이 끊어졌고 교제가 끊어졌는데 우리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방원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성경 66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결국은 내 뜻을 위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3절부터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요즘 크리스찬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이것을 따르기를 원해서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다니엘의 20일이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와 강구로 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또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했죠 죄를 자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19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장장 3주 동안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한 것을 전하러 온 주의 천사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백으로 시작됐습니다 자백 이 자백이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들어야 할 그러한 본보기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되길 바랄 때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기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들은 여러 가지 기념일날 한국 같으면 광복절 미국 같으면 독립기념일 이렇게 건국기념일 이런 날을 맞이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민족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기껏의 지도자들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다스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해줘 없어서 또 전쟁할 때 이기게 하압서서 월남전쟁할 때 베트콩을 이기게 하압서서 이런 기도 또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리게 하압서서 올해도 풍년에 대게 하압서서 뭐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도 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드리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니엘이 한 기도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했다 다니엘이 무슨 그렇게 죄가 많을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결국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 소위 중보기대라고 그러잖아요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만약 그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보기도가 참된 중보기도는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자백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 자기 자신의 죄처럼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도 누가 죄를 질 때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처럼 자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긴 커녕 판단하잖아요 나는 괜찮다 이거죠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다니엘로 말하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는 주님 다음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다니엘과 욕과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 때문에 자신만 간신히 그들의 혼을 곧 만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노아와 욕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이 무얼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21일 동안이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해보게 되면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거슬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9절에서도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복중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들을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 11절에서 15절까지 계속 감시하죠 4절 보니까 내가 주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다니엘은 말이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My Father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그는 My Father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베는 것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이렇게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다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미리 가보면 다녀엘이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날라왔다고 그랬죠 오 다녀엘아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하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얼마나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 같은 기도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권한을 받고 2단 3단 소리 듣고 권한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런 찬양시를 만든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더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지라도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더다 이게 진정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뭐를 달라고 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 확신만 있으면 말이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항상 같이 하신다 어딜 가더라도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들었어요 주의 천사로부터 가브리엘로부터 그런데도 그는 다니엘은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의 죄 우리의 죄 이것을 차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레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제 죄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저거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저거 이제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죄는 못 깨달아요 자신이 주님의 피를 믿지 못하는 그 죄는 못 깨달아요 오늘날 문제가 뭔가 하면 죄를 고백하려도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빛이 맞지 않으면 내 속에 어둠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뭐 거짓말하고 죄 그러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간염하고 이 정도면 알지만 죄 그럴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백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죄를 몰랐어요 율법을 읽지도 않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결국 여러분 베드로 전호서, 야고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수록은요 이 마지막 때 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보니까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들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심판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잡혀 가기 전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야 된다 가서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거기서 아들딸 낳고 농사 짓고 그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하면 절대 절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년 정도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소치고 우리는 고기야 소치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소 뚜껑 열고 우리 못 뺏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거짓 종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 주님은 안 오셔 추고가 어디 있어? 활랄이 어디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러죠 매장시키려고 그러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말이죠 거기서 청빙돼서 어느 교회를 단임하려면 세 가지 억울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성애를 인정하라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것이다 그다음에 WCC에 가입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가 안 된대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건데 사람이 썼다고 그럽니까? 그냥 막 뜯어 고치는 거죠 실로 이스라엘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 말에 경청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다녀엘은 이것을 자기의 죄처럼 자백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가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다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받아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오래 쓸 때만 기도를 하냐 말이죠 한 마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뭐죠?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죄와 교회 성도들의 죄와 민족의 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백하면요 주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이죠 필요한 건 주님이 더 잘 알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이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건 구하고 구하라는 것을 안 구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CC에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단들이 그런데도 몰라요 바벨론에 포로잡이가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설을 우리가 듣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기도할 거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죠 이 사이트에 제가 우리 사이트를 열면 큰 바벨론에서 나와라 WCC에 들어간 교회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죠 특히 싫어도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응답이 됐는데 21일 동안 그 페르샤 국군 정사가 마계 정사 권세가 모독에 막았잖아요 그럴 때 미카엘이 도와줬어요 군대 장군이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21일 만에 도착한 거지 응담은 이미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것으로 알라 우리 주님이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구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된 것으로 알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자꾸 그럽니다 비나이다 비나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안수 떠넣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옛날에 무당 우리의 무속신앙 있잖아요 여기에 젖어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도 그때와 똑같은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교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똑같은 것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도 앞으로 이 말 대환란을 보지 못하고 추고를 보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큰 바벨론의 WCC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런 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지 없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들을 자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료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 교회들의 죄를 자백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